안녕하세요. 야구로구입니다. 경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꾸준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시종일관 상대를 압도하는 야구를 보고 싶은 건 저 말고도 모든 롯데 팬들의 공통적인 바람인데 이런 야구를 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경기 초반에 강한 야구, 경기 중반에 강한 야구, 경기 후반에 강한 야구 롯데의 야구는 과연 어떤 색깔일까요? 2022년 시즌에 롯데자이언츠 공격력을 이닝별로 쪼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롯데는 2022년 시즌에 타율 4위, 홈런 5위, OPS 5위로 리그 중위권 정도의 공격력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닝별로 보게 되면 상당히 들쑥날쑥했습니다. 경기의 초반이라고 할 수 있는 1회부터 3회까지는 타율 2위, 홈런 2위, OPS 3위를 기록하면서 경기 초반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롯데자이언츠는 2022년 시즌 득점의 많은 부분을 경기 초반에 올렸습니다. 경기 초반에 이런 좋은 기세를 경기 중반, 후반까지 이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경기 중반으로 볼 수 있는 4회부터 6회까지 롯데는 타율 8위, 홈런 7위, OPS 9위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경기 초반에 타율 2위, 홈런 2위, OPS 3위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부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 초반의 좋은 기세를 경기 중반에 다 까먹게 되고 정신이 다시 들었는지 7회부터 9회까지 그러니까 경기 후반에는 조금은 나아진 모습을 보입니다. 타율 3위, 홈런 5위, OPS 7위 이렇게 경기 초반, 중반, 후반으로 이닝별로 쪼개서 보니까 롯데의 공격력이 경기 중에서도 상당히 들쑥날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롯데의 이런 들쑥날쑥한 공격력은 OPS 하나로 정리가 가능한데요. 심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롯데는 경기 초반에만 공격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롯데의 공격력이 더 효율적이 될 겁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경기 후반의 롯데의 공격력인데요. 약속의 8회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8회에는 롯데는 타율 5위, 홈런 10위, OPS가 9위였습니다. 타율이 높은 것을 제외하고 공격 생산성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9회에는 공격력이 또 괜찮았습니다. 타율 2위, 홈런 4위, OPS 4위였거든요. 이런 기록들을 바탕으로 해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기 초반에 활발한 공격력으로 득점을 하다가 경기 중후반에 추가 점수를 내지 못하고 그러다가 9회에 다시 또 버닝하면서 점수를 따라 붙어서 만약에 연장으로 갔을 때 롯데는 연장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내 예상하시는 바로 그대로입니다. 타율은 2야를 갓 넘기는 9위, 홈런은 1개도 치지 못하면서 공동 9위, OPS도 9위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닝별로 다양한 기록을 보셨는데요. 롯데가 조금 더 강한 팀, 더 많이 이기는 팀이 되려면 이닝별로 공격력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안됩니다. 경기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꾸준한 공격력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당연한 것을 잘 못해왔던 것이 과거의 롯데였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롯데의 공격이 이닝에 상관없이 시종일관 꾸준하게 상대를 압박하길 바랍니다. 롯데의 2023년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